아, 들어오고 아, 또 깃값 한 거 다 푸르게 생겼네 이게, 몇 개는 들어오고 몇 개는 안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아니, 토니까 토니까 다 들어오고 그죠? 이런 거지 같은 놈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응 그거구나 니가 접촉불량이구나 음 아, 걔때면 더 꺼지네요 이게 피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은 없었지만 약하게 내리는 뒤에 별 걱정은 없었다